반갑습니다. 단기생윤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 중순이에요. 자,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 내신 대비를 위해서 수능 공부를 좀 중단했던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 수능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사탐 과목을 선택한 과목을 올해 계속 선택하면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기출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지 아니면 중요한 과목부터 먼저 하고 사탐은 좀 늦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난 지금 당장 봐도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도 자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남아있는 한 3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보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까지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감각을 회복하는 거다.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문제풀이 감각이나 아니면 수능 대비 감각을 길러야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신이 공부했던 과정들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작년 정도의 감각을 끌어올려야지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실전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나는 수능에 내 페이스를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는 9월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6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걸 보완해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항상 매번 있는 여러분들의 중간적인 점검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망각의 힘은 기억의 힘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모든 걸 다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왜 이렇게 잘 까먹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잊어먹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각의 힘은요. 기억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의 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50점 맞았으니까 작년에 50점 맞았으니까 아니면 3월 달에 50점 맞았으니까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실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두뇌는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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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기는 쉽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망각하기는 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가 기억했던 걸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하고요. 잊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잊지 않는 건 뭐냐면 한 번 틀린 문제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오는 한 여성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맞는 사람은 나는 잊지만 한 번 맛본 음식은 잊지 못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한 번 풀어서 맞춘 문제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번 풀었는데 틀린 문제는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럼 자 망각의 힘은 기억의 힘보다 강하고요. 한 번 틀린 문제는 잊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억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학습 방법을 써야 되는가. 그렇죠. 개념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았던 개념도 확인해야 되고요. 나는 다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흔히 말해서 허점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방금 얘기했던 한 번 만났던 사람은 내가 잊지만 한 번 맛본 음식은 잊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연예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세 번 맛본다. 첫 번째는 눈으로, 두 번째는 코로, 세 번째는 입으로 맛본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명언은 어떤 영역에 적용을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념을 세 번 정도 숙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숙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숙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숙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생윤 또는 다머지 사탄 과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번 필요하다. 한 번은 개념 설명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한 번은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선생님 줘, 만점 받고 선생님께 인증할게요. 선생님 줘, 6월 달에 만점 받고. 여러분 수강 후에 있을게요.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 만점을 위해서는요. 의지도 중요합니다. 의지와 목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놓여 있어요. 이쪽 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것은 이쪽이죠. 그럼 내가 이쪽 편에서 이쪽 편을 넘어가기 위해선, 내가 뛰어난 점프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타고 건너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의지와 실제적인 목표 사이에 놓여있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하자, 아자, 아자, 아자.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지금이시기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고 나서 실행할 때, 뭐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성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요. 실천 없는 이성은 공허하다. 똑같습니다. 계획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요. 실천 없는 계획은 공허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만점 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순서를 지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3단계의 학습 계획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 범위의 전체적인 복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단원도 있고 어려운 단원도 있는데요.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한 번은 쑥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3월 모의고사 끝나고 학생한테 질문했어. 야, 너 이번에 왜 3월 모의고사 만점은 받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제가요, 전 과정을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하지만 앞에 배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 중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누적적으로 복습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당장 복습하지만,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도 한 번 쑥 훑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 범위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잡으세요. 일주일 정도에. 내가 생용 과목은 보통 15단원이니까, 하루에 두 단원씩 개념 설명이라든지, 핵심 개념이라든지, 노트 정리한 걸 읽겠다라고 생각해서, 자, 읽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한 단원당. 30분 안 걸려요. 그럼 여러분, 30분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요. 오늘 두 단원 읽고, 내일 두 단원 읽고, 일주일이면 14단원 읽잖아요. 그럼 주말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면, 15단원 전 범위 복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누적적으로 읽어도 돼요. 오늘은 1, 2단원 읽고요. 내일은 1, 2단원 읽고, 3, 4단원을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방식으로, 1단계, 첫 번째, 전 범위의 전체적인 복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습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한 번 들은 개념은 잊혀지지만, 한 번 틀린 문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망각의 힘보다 더 강한 기억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를 한 번, 다 본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정답이 눈에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답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증된 모의고사, 올해 수능 특강과, 그 다음 올해 모의고사의 반영, 출제 경향을 철저하게 반영한 모의고사를 푸세요. 몇 번 정도 풀어야 되냐면, 기출 문제는 최근 2년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럼 총 6개 정도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개년 정도를 풀고요. 실전모의고사는 최소한 3회 정도는 풀어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감각을 기를 수 있고요.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즉, 정답과 매력적 오답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걸 정답으로 선택할지,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나가기 위해서, 기초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끼리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월드컵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드컵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뭐합니까? 내가 마주치게 될 상대팀과, 유사한 전술과, 유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과, 평가전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6월 모의고사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요. 그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2주차에 푸세요. 마지막 3주차,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내가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 있는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뭐하면 됩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가원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나는 9월을 노린다, 라고 생각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순간, 그 남은 기간은 대부분 여러분, 해이해져서, 그 시간을 소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적어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1단계, 전범위의 전체적인 복습을 진행하고, 2단계, 기출문제와 실전모의고사를 풀고, 3단계, 오답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첫 번째 단계 완성된 게 있는 겁니다. 그럼 6월, 9월, 6월이 끝나고,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소모되는 시간은 줄어들고요. 수능 때도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조바심을 갖거나, 아니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일 뿐이다, 수능이 아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번의 시험을, 최대한 잘 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만,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전 범위, 전 과정을 한 번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9월 달에 더 좋은 성적들을 받을 수 있고, 수능의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저의 조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